내가 정말 정말 내가 이게 진심일까? 좀 더 신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번 더 솔직해져볼까? 육아는 해볼 만한 것 같아? 해볼 만한 게 아니고 해야지 아 나 선택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나 여기 외운 거지? 저는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려고 내가 정말 정말 내가 이게 진심일까? 좀 더 신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번 더 솔직해져볼까? 육아는 해볼 만한 것 같아? 해볼 만한 게 아니고 해야지 아 나 선택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나 여기 외운 거지? 저는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려고 그럼 나 FC 생생 같은데 고마워 해주 어 sophomore 제가 없이 제가 잃은 거지 해볼 만한 게 더 싹